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메일이나 댓글로 원장님 전 선크림을 빠지지 않고 바르고 또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수시로 덧바르고 계속 빠짐없이 꼼꼼히 바르는데 얼굴에 색소가 생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크림은 절대 자외선을 완전 차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얼굴에 모공 구멍이 많이 보이죠? 이 모공 구멍에는 털이 이렇게 박혀 있고 여기에는 피지가 분비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기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개기름, 즉 피지는 비교적 끈적거리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공 구멍에서 땀 분비가 분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땀 구멍은 땀샘이라는 곳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눈에 이렇게 유관적으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얼굴에 이 모공 구멍이 몇 개가 있냐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너무나 다양하다고 논문에서도 밝혀져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대략 얼굴에 한 1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 많죠? 모공 구멍만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럼 땀을 분비하는 땀 구멍의 개수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몇 개라고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마에서만 대략 1제곱센티미터당 200에서 600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땀 구멍도 엄청 많죠? 제 얼굴에는 지속적으로 이 수많은 털 구멍에서 피지라는 기름과 이 수많은 땀 구멍에서 땀이라는 물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굴에 발라져 있는 이 선크림의 성분들은 피부 표면에서 이러한 물과 기름 성분들에 의해 어느 정도는 희석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는 얼굴에 수많은 접촉들이 이루어집니다. 안경을 끼는 분들은 안경을 고쳐 쓰고 눈을 비비고 또 밥을 먹고 입을 이렇게 닦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 양치를 한 다음에 입을 닦으면서 입 주변의 선크림들이 거의 닦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꼼꼼하게 선크림을 발랐어도 일상적인 접촉들에 의해 많이 제품들이 이렇게 닦여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 보습제 편에서도 보습제를 바르고 양치를 한다거나 바로 음식을 먹고 입을 닦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입 주변이 건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즉 선크림은 아무리 꼼꼼하게 빠짐없이 이렇게 발라도 일상적인 접촉들에 의해서 많이 닦여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선크림이 좀 뻑뻑한 제형이 있고 또 부드럽게 발라지는 제형이 있다면 어떤 것을 쓰시겠어요? 제가 화장품을 개발하면서 선크림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사를 했었는데 이 선크림의 발림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예민하시고 또 발림성이 부드러운 것을 100명이면 100 다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 능력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우리가 여름에 속초 같은 해변가로 여행을 한다거나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 치러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묽은 타입의 선크림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좀 뻑뻑한 타입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자외선 차단 능력만 본다면 이렇게 뻑뻑한 타입을 쓰는 게 맞습니다. 화장품 시장에 있는 선크림의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선크림, 즉 크림 제형이라기보다는 거의 로션 제형에 가까울 정도로 묽고 부드럽게 발라지는 타입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선크림의 발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크림 제품에 적혀 있는 이 자외선 차단율은 실제로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가 충분하게 발라져 덮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측정이 된 것인데 이 크림처럼 뻑뻑하지 않고 막 로션 타입과 같은 묽은 타입의 경우에는 사실 화장품 회사에서 아무리 SPF 50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실험적으로 이 자외선 차단율을 그 정도로 보이기 어려운 이유가 많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선크림이 절대 자외선을 완전 차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선크림을 발라도 색소침착이 생길 수도 있음을 감안을 하셔야 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외선을 막으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그래서 선크림을 한번 바르면 막 12시간 간다는 화장품 회사의 광고 멘트는 아예 믿지 마시고 최대한 자주 덧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덧셀 피부과 심연철 원장이었습니다. 끝